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러니 분명히 그럼 나타나는 지표들이나 뉴스들도 이렇게 생각하면 나쁘고 저렇게 생각하면 괜찮은 혼란스러운 뉴스가 될 거고 상반기 내내 그렇지는 않았나요? 상반기에는 조금 달랐죠. 상반기에는 이제 섹터로 봤을 때는 우리 잘 알고 있는 시클리컬 업종을 특히 이제 1, 2, 3월달 4월달 정도까지는 그쪽이 굉장히 강했었죠. 상반기에는 그쪽 색깔이 분명했었죠. 그러다가 5월달 이후로 색깔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헷갈리는 걸 제가 상반기 내내 그랬다고 생각하는군요. 아 그렇죠. 그러면 요즘 같은 이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하반기에도 계속 될 것이다 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가 제일 혼란스럽게 할까요? 투자자들을. 뭐에 대해서 뭔가 확인이 안 되거나 정답을 못 찾아서 혼란스러울까요? 약간 거칠게 얘기하면 FRB가 좀 인플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급하게 바꿀까 봐. 그렇죠. 지금은 일시적이야 인플레는 무슨 걱정하지 마인데 말 바꿀 것 같다. 네. 그런 게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뭔가 그런 걱정을 하려면 그냥 느낌이 아니라 보이는 뭔가 신호나 숫자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실 텐데 그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해드려야죠. 일단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부터 출발할게요. 네. 전반적으로 큰일은 없을 것 같다. 일단은 주식시장을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덱스. 그냥 지수를 사고 있으면 대략 플러스는 나겠다. 이런 느낌을 갖다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료를 한번 먼저 보시면 사실 이제 이 자료에 앞서서 어쨌든 우리가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하반기에 계속해서 확장 국면을 띌 것이다 라는 거는 큰 이견이 없거든요. 네. 일단 그런 상황이니까 그게 이제 당연히 기업이익의 증가를 유발하고 주가가 올라간다. 되게 단순한 로직이죠. 네. 그리고 우리 연준의 출구 전략 할 때 금리 인상 안 할 거잖아요. 금리 인상은 안 할 거고 양적 완화를 줄이는 스텝이 있겠죠. 네. 양적 완화를 줄이는 테이퍼링? 네. 테이퍼링이라고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건데 테이퍼링을 그렇게 겁을 안 먹는 것 같아요. 지금 마켓에서. 시장에서는. 네. 지금 뭐 연맞게 테이퍼링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고 있다. 일단은. 우리 모르는 이벤트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 자신감의 근거 중에 하나는 2013년도 그때 테이퍼링 예고했을 당시에 시장의 흐름이 괜찮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림에서도 나오는데 이 그림 보시면은 그 당시 이제 우리가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버넨키 의장이 당시 이제 2013년 5월 22일 날 우리 테이퍼링을 할 겁니다. 라고 예고를 했죠.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금리도 막 튀고. 그때 테이퍼 텐트럼이다라는 표현을 막 썼었는데. 네. 지금 저 그래프에서 살짝 쿵 하고 내린.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입니다. 그런데 미국 주가만 한번 보세요. 딴 거 다 지우고. 미국 주가만 보시면 사실 별거 없었어요. 네. 그냥 뭐 주가 조정 폭도 크지 않았고 조정받고 올라가는데 1.5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전 고점 회복하는데.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 올라가죠. 약간의 변동성이 있고 쭉 올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미국 투자가들 또는 최근에 기업 펀드멘탈 괜찮은 한국 주식을 투자할 때 대략 이 정도의 경험이었으면 버틸만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과거에 테이퍼링 실제로 했을 때는 주가가 올랐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반면에 신흥국은 그 당시에 경험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그림 보시다시피 조정받고 올라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고 실제로 그 이후에도 별로 빠르게 회복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현 상태에서 전략은 조금 이제 미국 중심으로 가고 신흥국은 약간 이제 지우면 된다. 이런 느낌인 거고요. 한국은 그 중간에 있는데 일단 한국은 현재 상태에서는 펀드멘탈이 괜찮기 때문에 미국을 따라갈 가능성이 꽤 높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대략 이제 그런 관점으로 미국으로 약간 쏠리고 한국도 지금은 괜찮으니까 그냥 가져가도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마켓을 접근하게 되면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먹을 수는 있다. 그런 느낌인 거죠.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테이퍼링을 하면 유동성이 줄거나 뭔가 그쪽 때문에 오른 것은 영향을 받겠죠? 아 그거 때문에 오른 거요? 요즘 주가 왜 이렇게 높아요? 좋아요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멀티플이 나오죠? 라는 거에 대해서 전례 없던 멀티플이 나오니까 그게 뭐 어디 헌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걸 설명할 때 이제 유동성. 유동성 봐라. 그런데 그걸 손대는 게 테이퍼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테이퍼링 한다고 해서 경기가 나빠집니다. 이거는 아닌 건 알겠는데 유동성의 힘으로 올랐던 주식들은 영향을 꽤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왜 조금 받는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꽤 받기 위해서는 제가 좀 생각할 때는 속도가 시장이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충격적으로 좀 빨라야 될 것 같아요. 아 테이퍼링이? 왜냐하면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분명히 돈을 계속 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월간 1200억 불씩 풀고 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1000억 불씩, 800억 불씩 이렇게 계속 풀기는 푼단 말이죠. 그렇죠. 줄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로 이제 과거에도 테이퍼링 했을 당시를 보면 2014년도, 15년도에는 유동성 자체가 충격을 안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실제 충격받은 것은 2017년부터거든요. 금리 인상 몇 차례 진행한 이후에. 그랬으니까 지금 금리 인상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쪽에서의 어떤 충격이 오려면. 실제로 줄어들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해야 실제로 충격이 들을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 생각하는 수준의 예를 들면 2014년도에 봤던 그 정도의 테이퍼링 속도면은 뭐 아마도 그냥 우리는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느낄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생각보다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뭔가 어떤 스탠스 변화가 생기게 되면 아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이제 엄청난 멀티플의 주식들은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생각하는 이런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사실은 시장은 그렇게 믿고 가고 있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괜찮으니까. 어쨌든 계속 주가 계속 좋고 지금 최근에. 그래서 이제 성장주로 이제 다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거죠. 자신감이죠. 하나에.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은 약간은 다른 느낌의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여기 있는 자료로 그림 한 번 보시면 인플레의 경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일시적 인플레다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연준 내에서 사실 의견이 좀 갈리고 있죠. 갈리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중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파월 의장이 계속 일시적이다라고 해주니까 그럼 일단 우리는 그렇게 믿고 가겠다. 이렇게. 인플레가. 마켓에서는 뭐 그렇게 그냥 뭐 억지로 믿는 걸 수도 있고 그래야만 되는 거니까. 하여튼 뭐 좀 보고 얘기한 거겠지. 네. 그런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인플레가 하반기에 떨어진다라는 것이 꽤 낙관적인 판단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왜냐하면 월평균 0.2%씩 상승하는 시나리오일 때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네. 지금 보시는 빨간선. 네. 또는 뭐 그 이하일 때 떨어지겠죠. 당연히. 이건 이제 인플레이션, YOY 인플레이션이죠. 전년동기 대비 물가가 얼마나 오르는 것인가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놓는데. 이 선 그래프는 전년동기 대비고요. 이달부터 그냥 물가가 매달 한 0.2% 정도만 오른다고 가정하면 전년동기 대비 이런 정도의 숫자들로 쭉 이어질 겁니다. 매달 발표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전년동기 상승률이 조금씩 안정화되긴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0.3만 돼도 그림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0.4가 되면 완전히 그림이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월비로 0.2냐 0.3냐 이런 거에 대해서 느낌이 사실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보통 평균적으로 0.2% 가까이 올라요. 매월. 매월 0.2씩 쌓이면 1년간 2% 살짝 넘게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죠. 그게 이제 미국의 평균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간 거를 예상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공급망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인플레 상승 압력이 있다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재고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급망 정상화가 지연되는데 따른 인플레 상승 압력이라는 것이 하반기에 저희는 조금 더 오랫동안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인 상황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인플레를 예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이 중간에 있는 것을 갖다가 베이스 시나리오로 삼고 있습니다. 0.3 정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 하반기에 계속 떨어지는 인플레의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인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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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계속 하반기에 길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로테이션이 계속 빈번할 것 같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 이런 진영과 저런 진영들이 지표 하나씩 볼 때마다 이게 맞지 않느냐 저게 맞지 않느냐는 싸울 가능성이 높겠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그러게요. 미국도 요즘 집값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물가지수의 반영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도 난리라고 하더군요. 우리나라 요즘 집값 오르는 것은 뭐 또 아니다 할 만큼. 아 예. 최근에 상승률로 봤을 때 엄청납니다. 실은요. 그러니까 두 자리 20% 가까이 오르던데요. 20% 넘게 최근에 그렇게 올랐습니다. YOY로. 네. 그렇습니다. 작년 이맘때 집값이 떨어졌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 사실 제가 그림을 준비해놨는데. 네.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여기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 그림이거든요. 미국 집값의 전국 평균 수준의 집값의 상승률입니다. 상승률이. 보시면은 완전 하늘로 치솟아 있죠. 중위값 집값이 이렇게 오른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도 상승률이 매우 낮아서 제로 근처로 수렴하긴 했지만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플레 조각이나 파편들이나 양상들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테크니컬리 뭐 이게 정확히 물가에 얼마 반영돼요. 이런 얘기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런 상황 자체가 인플레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게 문제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그렇습니다. 인플레 기대 심리가 자극이 되면 결국은 실제 인플레가 영향을 받거든요. 뭐 가격 결정할 때나 임금 결정할 때나 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게 진짜 인플레죠. 우리 마음속에 형성되는 인플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또 이 그림 보시면은 왼쪽 차트에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 10년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라는 차트가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2016년, 17년, 18년도에도 금리 인상 했었잖아요. 이때는 기대 인플레가 별로 자극되지 않았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금리를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더 지금 기대 심리가 많이 올라가 있고 어쨌든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죠. 특히 넥스트 원이어. 내년에 기대되는 인플레 그게 아니라 검정색도 슬슬 고개 들고 있네요. 정말. 5년짜리. 그렇죠. 영향을 받고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이래서 물가 한 3%는 오르는 거지 이제 미국은 이런 생각을 소비자들이 하게 되면 진짜 그렇게 오른다. 그렇죠. 그런데 FRB는 3%는 안 되는 거죠. 2%가 맞는 거니까. 미국 집값은 좀 더 오를까요? 미국 집값이 오를 만한 여건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낮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금리가 너무 낮아요. 그걸 갖다가 조금 더 이론적으로 풀어오면 이제 제가 준비한 이 그림을 갖다가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우리 이제 부동산 가격 또는 집값을 얘기할 때 사두면 맨날 올라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거에 기본적인 근거 중에 하나는 인플레만큼은 올라가 이런 거잖아요. 최소 인플레만큼은 올라가. 그리고 또 경제가 좋거나 또는 금리가 더 낮으면 더 올라가. 이런 식의 논리가 있는 거죠. 물론 또 반대로 가면 또 반대로 갈 수 있고. 그런 건데 이 소비자 물가를 대략 하한선으로 해서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움직여요. 그림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한번 크게 추락했던 것이 바로 이제 2008년도 서브프라임 위기 당시에 한번 있었고요. 그런데 이때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2004년도에서 7년 사이에 집값이 물가 대비해서 엄청 가파르게 올라갔죠. 물가 무시하고 올라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크래시가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신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밑에 있는 이 차트가 뭐냐 하면 부채원리금 상환 부담입니다. 가게가 나의 소득의 얼마를 부채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쓰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집값이 오를 때 이자도 같이 올랐다는 뜻인가 봅니다. 아니면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대출 양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이때는 금리 인상할 때잖아요. 그래서 힘들었다. 집 오너들도. 그렇죠. 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물가 대비해서 집값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부담은 저금리라 그런지 별로 없네요. 그렇습니다. 부담이 안 올라갔어요. 아니면 다들 현금 들고 집 사셨던가. 금리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LTV가 그렇게 낮아지지는 않은 걸로 나오거든요. 미국의 경우에. 이거는 그럼 혹시 미국이 이 집값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금리 올려야 되는데 이게 기준금리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집값의 모기지 금리는. 모기지 금리가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그런데 기준금리를 올려서 대응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대응할 수도 있고요. 지금 상황은 이걸 보나 저걸 보나 미국 집값은 잡힐 이유가 없다. 금리도 낮고. 지금 잡힐 수 있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계속 올라가게 되면 물가하고 괴리가 너무 커지게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이제 나중에 옛날에 2007년도 8년도에 봤던 크래시가 또 올까 봐. 그런 걸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림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부동산이 계속 좋을 것 같은데 금리를 조금 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차트만 딱 봤을 때는.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이 너무 오래 가게 되면 나중에 후유증이 심하게 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느낌을 이 차트에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에 크러시가 오거나.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물가가 이렇게 따라 올라가거나. 그렇죠. 둘 다 우리한테는 안 좋다는 거죠. 어떻게든 FRB가 대응을 해야 되니까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앞서도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상황을 되게 낙관하고 있는데 정말 되게 낙관해야 될 상황인가. 갑자기 말 바꾸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걱정거리다라고. 그거의 트리거는 집값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집값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기대심리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공급망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높은 인플레 이런 부분은 이건 3년, 5년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어느 시점에 떨어지긴 할 건데 문제는 기대심리가 너무 높거나 그거에 대해서 집값이 계속 도와주고 있거나. 이러면은 안 떨어지는, 떨어지는 게 방해가 될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기준히 대응을 할 건데 그 대응이라는 게 그냥 하반기에 갑자기 대응을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인플레는 잠잠하고 인플레 잠잠하면 다시 빵이지 혹은 성장주겠지. 네. 이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인다. 네.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마켓 상황을 한번 보시면은. 네. 여기 그림, 최근에 이제 성장주가 좀 리바운딩을 했어요. 일단 그림상으로 봤을 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올해 연초 이후에는 성장주보다는 이제 가치주 또는 시클리칼 경기 민감주들이 좋았었고요. 네. 5월 달 이후에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카카오, 네이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성장주의 리바운딩이 있었고요. 미국에서는 보면은 최근에 대형 성장주가 좋아요. 대형 성장주. 대형 성장주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빵. 그렇죠. 빵인데 넷플릭스는 사실상 지금 탈락이고. 요새는 이제 빵보다는 뭐 마파? 이런 표현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마파. 그러니까 A가 3개가 있죠. 그 마파에. 그러니까 애플이 있고 알파벳이 있고 아마존이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도 사실은 최근에 주가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은 이제 광고, 기대감 이런 거 갖고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일단 이 그림에서 일단 하나를 보실 게 뭐냐 하면 미국은 성장주가 오르는 게 회복한 게 좀 빨라요. 상대 주가가 10% 넘게 올라왔습니다. 가치주 대비해서. 그런데 한국은 사실 그렇게 별로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카카오나 네이버 일부 진영에서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강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성장주가. 성장주가. 인터넷 주가. 성장주 얘기입니다. 미국은 성장주가 보시다시피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펀더멘탈의 차이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대형 성장주, 마파 이런 주식들이 기업들의 어닝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리거나 말리거나 당장 수익이 좋은데 이게 성장주, 가치주 구별할 게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냥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걸 반영해서 성장주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저희의 전략도 비슷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런 마파 이런 주식들이 사실 지난해 가을 이후로 많이 못 올랐어요. 그랬었죠. 사실 지난해 가을 이후로는 테슬라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 테마가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사실 되게 눌렸죠. 규제 이슈도 있고. 아직도 전 고점 못 갔으니까요. 그 당시 전 고점을.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실 어닝이나 이런 펀더멘탈들은 계속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싸진 거죠. 그래서 이제 매력도가 높아졌고. 그래서 저희도 이런 마파 중심의 대형 성장주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기술주를 투자하고 싶으시면.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중립적으로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기술주를 그래도 여전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그런 대형 성장주 중심으로 가시는 것이 맞다. 핵심 우량에 검증되어 있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한국은 사실 여전히 펀더멘탈이 수출 기업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출 기업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한국에서 수출을 견인하는 것이 IT를 핵심으로 해서 자동차 또는 소재 산업재 이런 주식들 되게. 그게 그쪽이 이런 어떤 다른 성장주 진영의 펀더멘탈보다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어닝 모멘텀이라는지. 경기 회복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대적으로 로테이션이 좀 덜 발생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국가 간에 이제 이런 어떤 스타일 전략은 좀 차별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반기에는 이런 좀 그러니까 주가가 절대적으로 얼마 올라가느냐의 문제보다 우리는 대응이 중요하잖아요. 대응이 중요한데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것에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투자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약간 난이도 투자의 난이도 뭐 이런 관점을 막 설명을 하는데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플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가 꽤 중심 생각이고 요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플레라고 하는 게 그냥 배우기로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있는데 인플레라는 게. 인플레가 이제 수요가 굉장히 강하고 경기가 좋고 사람들 주머니 사정이 좋아서 생기는 인플레면 그야말로 경기는 과열이고 중앙은행도 얼른 가서 좀 잡아줘야죠. 그런데 이제 요즘 나오고 있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도 나올지도 몰라요 라고 하는 인플레가 어떤 성격이 강한 것 같으세요? 즉 정말 경기 회복 속도가 강하고 사람들의 주머니가 가득 차고 의욕도 생기고 경기가 뜨거워서 생기는 인플레와 진성 인플레와 전년 동기 대비의 숫자 그리고 공급망의 여전한 마비. 그런 것에 따른 예를 들면 주택 같은 경우도 상당히 특이한 게 오르는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외곽으로 피난 가려고 하니까 외곽 주택들도 오르기 시작하고 자재도 없고 이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주가가 오르지? 물가가 오르지? 하는 그런 현상들. 그래서 이게 진짜 인플레인가? 이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림을 막 그려놓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막 수요 공급 공급 공급선 이런 거 그렇게 그림을 그려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사실 수요하고 공급이 같이 줄어들었다가 아시는 것 같이 줄어들었잖아요. 지난 위기 상황에서 활동이 멈추고 그랬기 때문에 같이 줄어들었다가 공급이 회복되지 덜 회복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공급 공급은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 상태에서 수요만 올라온 거죠. 같이 이동했다가. 수요만 올라왔으니까 전체 생산 수준은 그대로일 수도 있지만 물가 레벨은 확 높아져 있는 겁니다. 잠시 동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봐왔던 평범한 어떤 의미에서의 인플레는 아니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렇게 수축되어 있는 공급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5년 계속해서 수축되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일단은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어떤 약간 특수한 의미의 인플레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돌아오면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쭉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 사이에 시간이 걸리고 그 걸리는 시간 동안 기대 인플레나 또는 이제 뭐 집값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뭔가 블랭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좀. 함수 같은 것이 있고. 연준은 참 골치 아프겠네요. 그러니까 곧 돌아올 거 아는데도 지금 당장 나타나는 숫자들이 마음에 안 들거나 그래서 시장이 들썩들썩하면 아 이거 타이밍 아닌데 출동해야 되네 하는 생각도 하겠고 그렇군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뭐 이 자산가격의 버블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집값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도 연준이 잡아야 하는 대상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럼요. 연준이 할 일이 많아요. 그렇죠? 연준은 어찌 보면 자산가격의 상승은 그냥 용인하면서 어찌 보면 유도하면서 그게 이제 실물로 풀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일자리도 생기기를 은근히 기대했던 것 같고 기대하고 있는 것도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또 그걸 또 잡으러 가야 되는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집이니까 부동산이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면 너무 많이 올랐다.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이 자산가격을 잡아야 되는 게 부동산으로 집중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주가도 오른 거 생각하면 참 많이 올랐는데 미국도 그런 쪽일까요? 그러면? 그런 쪽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산이라도.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스탁마켓이 크래시를 겪었을 때랑 하우징마켓이 크래시를 겪었을 때 그 크래시 이후에 충격의 강도와 하우징이 크다는 거죠. 하우징이 훨씬 크다라고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책도 주식시장은 그냥 일단 주식시장 올라가면 좋아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거고 떨어지더라도 뭐 어차피 남는 돈으로 했던 거니까 주택시장은 올라가는 게 마냥 좋은 게 아니야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요즘 집값 올라가는 거 보면 한국은행이 이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수준까지 되어 있고 네. 그래서 금리도 올린다고 하는 것 같고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아 예. 갑자기 한국 얘기. 글로벌 라이브에 한국도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네. 한국 주식시장 얘기는 아니고 주택 얘기가 갑자기 됐는데 일단은 그림 한번 여기 한번 보시면 아까 미국 그림 설명드릴 때 썼던 그림하고 똑같은 겁니다. 거의. 보시다시피 이제 물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값이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대략 물가 상황을 쫓아서 집값이 움직였죠. 네. 그러다가 그 괴리가 최근 들어서 많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네. 이런 상황이고요. 일단은요. 그 다음에 미국과 좀 다른 부분은 아래쪽에 있는 이 차트입니다. 하우스월드의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똑같이 저금리인데 왜 여기는 올라가요? 여기는 이제 부채의 절대량이 많이 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의 증가 속도도 좀 떨어진 부분도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금까지 갚으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 부분은 제도가 바뀐 부분을 반영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차트는요. 이 차트는 그럼 이자가 얼마 나가는지만 봅니까? 원금은 일정 기간 동안 분할 상환되는 걸로 가정하는 거고요. 무조건 가정. 대출의 세무조건과는 무관하게. 그거 다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아 그런 거라면 정말 이자이거나 부채의 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은 한국도 물론 금리가 빠졌기 때문에. 부채의 양이라고 보시면. 부채의 양이겠네요. 집 한 채 사는데 드려야 할 부채가 점점 많아지니까. 당연합니다. 엄청 올랐기 때문에요. 근데 한국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금리 인상한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좀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가계가 이미 부채 원리금 상황에 대한 부담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크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뭐 금리 인상하면 한국 집값이 막 엄청 빠져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얘기는 제가 드릴 전망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미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확실히 민감도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의 거품 정도는 오히려 미국이 좀 이격이 더 큰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그런데 신기하네요. 미국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집값 오르면 부채 더 많이 져야 되는 것은 얘네들도 비슷할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속 부담이 줄어들까요? 거기는 금리가 그만큼 더 많이 빠진 거죠. 모기지 금리 이런 것들이.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연준이 테이퍼링을 할 때 국채하고 모기지 채권을 둘 다 테이퍼링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모기지 채권부터 먼저 테이퍼링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면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두둑하게 나간 나라의 차이인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우리나라 부동산이 좀 더 부담이겠네요. 네 그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 하반기에는 어느 한쪽으로 베팅하면 흔들릴 거다 많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 뭔가 포트폴리오의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포트폴리오로는 저희가 이제 좀 한 열 몇 개 ETF 이런 거 설정해 놓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투자하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근데 이제 그걸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뭐 일부 성장 ETF 일부 경기민감 ETF를 조금씩 가져가시고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강조드리는 포인트는 일단은 배당 투자를 예전 대비해서 늘려야 된다. 이렇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왜요? 기대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배당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일단 그게 저희의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뭐 글로벌이 물론 글로벌에 또 포커스가 맞춰진 얘기지만 이 배당 투자의 한 방법으로 리츠 투자도 좀 늘리자는 얘기도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얘기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리츠는 이런 어떤 부동산 가격이 좀 더 올라가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까지 다 반영하는 것이고요. 순수하게 배당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좀 그런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추천해 주시는 그런 주식들이 참 재미없는 주식이기도 하고 네. 겨우 이거 하려고 내가 주식 투자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업종이거나 섹터이기도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군명조끼 잘 입고 있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되게 원론적으로 봤을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되게 막 초저금리의 돈 연준이 막 돈을 막 풀어 이럴 때는 사실 돈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가치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 다른 어떤 걸 투자를 한다고 할 때 고민이 사실 별로 없죠. 그러니까 뭐 카더라 뭐 이런 거 또는 뭐 어떤 테마주 뭐 이런 거 그냥 되게 쉽게 투자를 해왔었죠. 그리고 그게 성과도 물론 좋았었고.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따져야 되는 거죠. 돈값이 이제 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투자했던 것들이 이미 성과가 많이 났고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옥석 가리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떤 뭐랄까요 이런 테마주 뭐 이런 그런 쪽의 어떤 스토리만 가지고 투자하던 시대는 일단은 저물고 있다. 진짜 기업들을 갖다가 잘 골라야 되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물론 잘하시면 성과는 좋겠지만 그게 어렵잖아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야 되는 구간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특히 알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어려운 장이 오면 안 되는데 별로 많이 먹지도 못했는데 왜 어려운 장이 오나 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하시더군요. 네 아무래도 뒤늦게 이제 장에 참여하신 분들 작년 하반기 이후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야 뭐 제가 우리가 이제 이겨나가야 할 숙제인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신흥국 ETF 투자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네. 어떻게 봐야 되나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빼고 나는 뭐 베트남 ETF 하련다 아니면 뭐 브라질 인도 이런 쪽 좀 고민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별로 조언해 주실만한 게 없습니까? 아까 이제 제가 테이퍼링에 대한 전략 관점에서 이머징 마켓 안 좋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뭐 틀릴 수 있죠 물론. 틀릴 수 있는데 우리는 확률이 높은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신흥국 비중은 줄일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을 상대적으로 늘리시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략적으로 그럴 수 있는지 짧은 시기에만 보통 올해 하반기 이렇게 보시는데 한 가지 오셨으니까 그냥 질문 드리면 올해 하반기는 인플레가 뭐 그렇게 된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면 한 5년쯤 후에 5년쯤 후에 5년쯤 후에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일 것 같은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대개는 요즘에 인플레야 뭐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를 그럼 벗어난 거냐 아니냐 여전히 아니냐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잖아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게 한국하고 미국 상황은 좀 차이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기대인플레가 유지가 될 걸로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 기대인플레 말고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2% 인플레 수준을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금리 레벨이 현재 대비해서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 물가 레벨이 인플레 레벨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왔단 말이죠. 사실은 이번에 팬데믹 충격이 나서 한국도 물가가 좀 올랐습니다만 그 전에는 거의 0% 수렴하고 있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이 부채 문제도 되게 심각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딥플레 압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의 경우에는 금리가 더 낮아져야 된다. 결국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은 딥플레 압력 그러니까 2019년까지 진행되던 그 딥플레 압력이 결국은 지금 잠깐 브레이크 국면이고 약간 쉬어가는 국면이고 좀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0% 수렴하거나 아니면 그 이하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국이 지금 현재 미국보다 금리어도 높잖아요. 10년물 같은 경우에. 2%대 이렇게 해서 이거는 지속 가능한 현상이 아니다라고 봐요. 근본적으로 체력이 미국이 좋고 성장률도 미국이 좋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미국보다도 낮아져 이런 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 우리 이번에 미국이 제로 갔을 때도 우리가 0.5에서 끝냈잖아요. 더 안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처럼 기준금리는 더 안 낮출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세금리가 더 낮아지고 역전되고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봤을 때 한국은 더 금리는 낮아지는 방향으로 수익률 곡선은 굉장히 높겠네요. 그렇습니다. 한국 주식 괜찮습니까? 그러면 그냥 수출주들만 주로 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겠네요. 길게 보면. 수출주는 근데 항상 사이클 주식이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제 또 성장 컨셉들은 또 잘 찾아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 1등 후보가 시가총회 3위에 있는 일단 카카오인 것이고 또 5년 뒤에는 또 어떨지는 또 알 수 없죠. 알겠습니다. 오늘 또 준비해온 말씀과 또 저희가 통소에 궁금했던 것까지 미래의 세팅권 박희찬 팀장님 항상 제가 리포트에서 재밌게 읽고 눈여겨보고 있는 이코노미스트 중에 한 분이었어요. 오랜만에 오셔서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는 가치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투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